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명은 상승장, 2명은 하락장, 그리고 1명은 보압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인터플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김홍현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원익 P&E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철강과 화장품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라이프 시멘틱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압권 예상하며 지니언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김홍현 팀장,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홍현 팀장님, 오늘 투자 제약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신규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쇼크로 2820선까지 밀렸던 지수가 12월에 들어서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대차례 접종 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소토로 비맙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별거가 나오면서 오미크론 우려가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반 전일 선물옵션 동기만기일인 예만의 날이라고 하죠. 동시만기일로 우려가 있었지만 당중 외국인이 선물에서 롤오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 우려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중위원회에서 내파적 성향 강세에 따라서 당기 조정 가능성 또한 염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의 헝다 디폴트 우려가 남아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와 중증 환전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 크게는 상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의 술국을 살펴본다면 기관이 홀로 순매도를 하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목받는 업종별로 분석을 한 뒤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 어떤 전략 가져가 될까요? 우선 미국 증시도 좀 떨어졌고 어느 정도 하락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 견해가 많이 틀리죠. 전해 이번 주 초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의견이 많으면서 지수에 좀 반등을 이끌었었고 어쩌면 선물옥션 만기일에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오미크론 감금 재생산지수가 델타 변이보다 4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도 나와주면서 참 이거에 대한 변동성은 시장에서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좋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은 좀 하락해서 출발을 했을 때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저가에서 사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일이죠. 미국의 CPR 기수에 대한 부분은 있죠. 그리고 또 F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의 좀 간망하는 시장 분위기가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오전에 좀 하락했을 때 종목들을 저가에 담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기간은 단기적 이벤트일 것 같긴 하지만 기술 변동성을 좀 자극하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시장은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스럽게 보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의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입니다. 요즘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코드, GM, 폭스바겐 등등 여러 기업들이 10년 내에 획기적인 전기차 전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또한 거리를 나가도 요즘은 전기차가 많이 눈에 띄는데 대체적으로 테슬러나 현대차, 기아차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처럼 기음으로 달리는 차가 아닌 충전식, 쉽게 말해서 전기를 충전해서 원료로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여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소 또한 많이 보급이 돼야 할 텐데요. 최근 서울시내 공용주차장 충전기 592기를 설치한다는 발표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빠르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발표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들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원익 P&E입니다. 동산은 2차 전지구 공정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속 완속 충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산은 2차 전지 조립 디게싱 공장 정비 전문 업체인 NS를 인수하였는데 우선 배터리 전지 내에 축적되는 가스 배출이 잘 돼야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 가스 배출 과정을 공정하는 NS의 인수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외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정부 정책 확대에 따라서 급속 충전기가 국내 주요 교통 거점에 구축될 예정이면서 주거지, 직장 중심의 인프라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동산의 매출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고 정부의 주요 교통 거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거라는 예정이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는 2022년 이후에 동산의 매출을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의는 원익 P&E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고장께서는 인터플렉스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인터플렉스 아시다시피 PCB, 노인대 PCB, 연성 PCB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레포트,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올해에 대한 혁자 전환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사분기 시적에 대한 영업이익은 기존의 전망치죠. 한 40억대 초반에서 지금 100억 가까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10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한다면 3분기 때 99억의 전환, 그리고 4분기 때의 이런 추정치료만 본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급자로 돌아서면서 차 몇 년 만에 급자로 돌아섰던 그런 예상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분기 시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은 역시 갤럭시 폴더블포트 내내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잘 팔리면 역시 연성 PCB에 대한 매출이나 단가나 여러 가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은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플렉스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그리고 엘리트 플레이,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광PCB를 만든 기업인 걸 본다고 한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플렉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가 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 구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적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지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우선 인터플렉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PCB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슬림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PCB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철수에 대한 얘기가 들려주면서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PCB 업체들 같은 PCB 업체들의 어떤 슬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PCB 쪽 특히 연성PC, 여러 PCB 종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성PCB 쪽에서는 인터플렉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폴더블폰이나 여러 가지 그 전에 스마트폰의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을 때 폴더블폰이나 제트플릿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을 그 전에 일반 스마트폰의 성장률을 좀 따라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연성PCB, PCB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PCB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릴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의 목표 주가를 17,000원 이상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17,000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년에 숙자 구조에서 글로벌 피해를 할 수 있는 22배를 주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이 가격은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인터플렉스의 향후 애플 쪽에서도 어떤 폴더폰이나 여러 가지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인터플렉스의 연성PCB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잡고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서 어제 좀 반등을 좀 줬었는데 이 반등 주는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말보다 연초에 매수세나 이런 시장들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내년 연초를 대비해서 연말에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PCD 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힌지나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특수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통신기기나 봤을 때도 파이브지에 대한 보급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브지에 대한 수요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지쳐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파이브지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서도 파이브지에 관련 종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삼성과 애플 등 다양한 고객서를 가지고 있는 인터플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